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해볼게요. 자막작업은 제가 이번 주간 운세 때부터 좀 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일이죠?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감목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의 요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뜬 날은 기존에 하던 일을 이슈로 해서 절지 환경이 놓이다 보니까 멈추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간을 좀 바꿨더니 어때요? 괜찮죠? 12월 5일 화요일은 정료일이에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막상 감목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날이에요. 생각만 많아지고 실천이 잘 안 되는 날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하얘 식상에너지가 술토라고 하는 환경에서 입고가 됩니다.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날은 기회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대설절기가 저녁에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 기해일은 현관에 정제가 들어왔고 양생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누각을 드러낼 만한 발언에 대한 이 기회가 아주 찾아오는 날입니다. 외부의 어떤 연락 또 만남 기회가 상승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이에요.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반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도에서 입고가 됩니다. 신중하셔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구설 주변에서 시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1호일은 이민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운석, 계약, 매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유리한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계약은 무성한데 실행하지를 못하고 생각만 많아지는 날입니다. 이런 소심한 자신을 타인과 그만 비교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정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이고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 일이 끊어져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 중에서는 권고 퇴사라던가 합병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레이오프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투에서 입고됩니다.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날입니다. 대설절기가 저녁부터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평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투에서 입고됩니다. 외부의 간섭을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를 적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게 되는 장점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 아 10일이죠. 12월 10일 일요일은 임인일입니다. 병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제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윗사람의 간섭과 지적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짠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배려해줍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이 병지 환경이다 보니까 여유롭지가 못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병지 자체가 내 것이 좀 많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2월 5일 화요일은 정휴일입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인들과의 에너지가 보괄되기 쉬운 날이에요. 게울러지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12월 6일 무술일은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식신이 청간에 온 날이니까 소화력이 이 술토에서 떨어지죠. 소화력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지저분한 물건을 모으기 쉬운 날입니다. 솜소를 웬만하면 하는 것이 12월 7일 저녁부터 대설절기가 들어옵니다. 비해일이고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여러가지 이것저것 버려놓았던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과감하게 그냥 내려놔요. 격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다소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뒤로 미루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자세가 피로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되고 자산이 불안했던 사람들은 자산의 회복 비트코인이나 증권이 다시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증권 거래량이 증가 이직을 노리는 분들은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평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매출이 상승하거나 손님이 방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휴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신구나 동업자가 댕기는 일진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 됩니다. 활동이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선물이 들어오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대설절기가 저녁에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 기해일은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정작 기대를 잔뜩 하게 된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날이 이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 지인이나 친구의 만개가 끊어지거나 그래서 고립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개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죽토에서 입고됩니다. 한가지에 꽂혀서 집중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경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정화분들은 이날 무서워져요.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만을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마음이 커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청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평소보다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윗사람이 상황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휴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거래나 약속이 어긋나고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달라서 대화의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부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의 일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은 기해일입니다. 겉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부서가 달라지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적으로도 변화가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의 권리 원안을 다른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 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일요일은 임인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기회가 늘어나고 일적인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청간에 뜬 날은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편이고요. 12월 5일 화요일은 정유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날이에요. 특히 공부와 일의 방향이 이날 크게 아끼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겉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투에서 입고 됩니다. 주변인들의 실속 있는 조언과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대설이 저녁에 들어오는 목요일 기해일은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해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인들이 기토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존 해왔던 일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일로 방향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이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도에서 입고 됩니다. 시도한 일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1호일은 이민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조해질 수 있어요. 보통 10일이 이렇게 일요일에 걸리면 11일에 카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거나 공과금 결제 마감일이 걸려있는 분들 많으시죠. 10일 15일 20일 25일 이런 순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현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벌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명예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또 어떤 분께는 흑정 영역에서 상폭도 들어옵니다. 상을 받는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휴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조직이나 가정 안에서 경금의 희생이나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반성에 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 됩니다. 든든한 약속을 받아내는 날이 됩니다.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속이 들어오거나 또는 작은 무수입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과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 됩니다. 주변인들의 상황이 전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될 수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대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본인만 양보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휴일입니다.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 됩니다. 마무리하기로 한 일에 변수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일이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 자체를 변동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설절기가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산만해지고 정신없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동료가 생기고 또는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식구는 사람도 되겠지만 반려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해서 입고됩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기 유리한 날이 되고 외부에서 투자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장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연락하는 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평소보다 안하던 행동 또 신선한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청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대성에 당하는 화요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12구설도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대설절기가 저녁에 들어오는 12월 7일은 기회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상승하고 직장에서는 중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집단에 있다. 또는 어떤 학원에서 작은 소그룹을 리드하고 있다. 자신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돼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해서 입고되고요. 임수에게는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데 더 유리한 조건의 물건과 맞바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10일 1호일은 이민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계를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청관에 정제가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건강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건강문제로 인해서 불안해질 수 있는 실진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정료일입니다.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는데 이 베푼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대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대설이 들어오는 12월 7일 목요일은 기회일입니다. 병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조직에서는 개수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큰 실적이 생기거나 궁책을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청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해서 입고됩니다. 약속이나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라던가 여행 가셨던 분들 또 장거리 이동을 하실 때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서 꼭 미리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1호일은 이민일입니다. 업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주소를 옮기거나 결혼 소식이 또는 분가 또는 독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긴 것은 월별론세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편집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진 흐름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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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